뭔가 생각이 많거나 뭔가 마음이 평탄하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을 찾게 재능 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도 그럴 거 같고 진영 형? 진영 잘 지내는 거 같던데 그냥 녹방에 가끔 메세지 이렇게 그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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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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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행복하십시오. 여러분. 행복하십시오. 저도... 지금도 앞으로도... 행복하십시오. 머나무 여정을 떠나고... 이때까지도 그랬고...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... 그러니까... 여러분들도... 몸도 마음도... 건강하세요. 오늘은 이 별도 보기 싫어. 그냥 다 꺼버려. 그냥... 오늘 어두운 게 좋다. 행복하십시오. 그리고... 그...